호시 is behind the scene at Youngjee's show. 그 작가님도 한 잔씩 드시면 안 되나? 저희가 흑기사를 해드릴게요. 에잇! 흑기사 이런 거! 가동심 상해! 뭐 알아 해! 그냥 가는 거야!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떤 연습을 하는 건가? 타이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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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틀. 그러면 춤을 어떻게 추시는 거예요? 잘 추죠. 그러니까 잘 추는 건 알지 내가. 근데 어떻게 추느냐는 말이야 내 말은. 춤을 이렇게 열심히 잘했지. 여기는 제 작업하던 곳이었는데 침바구니를 조용히 해! 작업실이 바로 집에 있는데 그렇게 가사 쓰기가 힘들었나? Youngjee야! 기다려봐. 까야지!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가자! 갔어! 자 맞아 위내시경 했다면서 이거 먹었지. 아 맞아. 나 이번에 대장내시경이랑 위내시경이었어. 위내시경이랑 대장내시경. 어떻게 건강 결과 좀 잘 나왔어요? 완전 깨끗하던데? 완전 깨끗해? 아니 나 처음 해봤는데 어떻게 하는지 진짜 그래서 상담은 안 해. 처음 해봤는데 이렇게 하더라? 네. 이렇게 할 줄 알았지. 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데요? 대장내시경이잖아. 네. 그럼 어떻게 하겠어. 대장에 달라. 하하하. 이렇게. 네. 이번에는 코로나19 수줍에 택시 bank account이었어. 그렇게 하겠는 거예요.